금리 높은 예금 정보 78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최근 금리가 하락세이지만 예상을 깨고 4월 5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목돈을 짧게 굴려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웬만한 파킹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1개월 단기 예금 3종을 소개 드립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의 1개월 단기 예금입니다. 정기 예금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예치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최고 연 3.5%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금융권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정기 예금은 1개월 만기도 가능하며 1개월 만기 시 금리는 연 3.0%입니다.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보다 금리가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KDB 산업은행의 1개월 단기 예금입니다. KDB 정기 예금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입니다. 예치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최고 연 3.75%입니다. KDB 산업은행은 1금융권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KDB 정기 예금은 1개월 만기도 가능합니다. 1개월 만기 시 금리는 연 3.0%입니다. 참고로 6개월에서 2년 만기 시 창립 기념 우대금리 0.2%를 5월 10일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의 1개월 단기 예금입니다. 코드K 정기 예금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예치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최고 연 3.7%입니다. K뱅크는 1금융권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코드K 정기 예금은 1개월 만기도 가능하며 1개월 만기 시 금리는 연 3.0%입니다. K뱅크 파킹 통장보다 금리가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단기 예금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